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페이퍼 슈퍼마리오 해볼 건데요. 연수가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해볼게요. 전 연수. 저도 할 줄 알지만 연수도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연수가 도와주고 연수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도와줄 거예요. 페이퍼 슈퍼마리오는 한 명밖에 못해요. 그럼 해볼게요. 아니요. 이게 뭐야. 마지막. 이거네. 위 리뷰콘의 전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아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예. 리뷰콘. 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꼈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꼈아야 돼요. 아우. 아야야야. 공격. 여기 열쇠 있는데. 여기 열쇠 있는데. 아 맞다. 까먹었어요. 어잇. 아 아파. 이렇게 하면 쉬워요. 에잇. 아우. 아야야야. 슈퍼마리오 아프겠네요. 에잇. 키디가 별 점점 없어요. 키디가 없다는 뜻은 지금 목숨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버섯통조림. 버섯에 들어가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아이템을 들어가서 버섯통조림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오잇. 점프. 에잇. 네. 저거는 차원술인데요. 차원술인데요. 차원술은 A버튼을 누르면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위에 있다. 우리가 여기를 위로 올라가면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열쇠를 한 번 카라리. 카라리. 저 캐릭터가 있으면 들고 잡아둔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E버튼에다가 1버튼을 한꺼번에 A 다시 잡으러 가야죠. 연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연수도 하고 싶다 이건 제 차례거든요 연수도 하면 안돼요? 안되는데요 왜요? 제 차례니까요 야호 바깨봄 선물이 이랬다 저 페어님이라는 나비가 발라질거에요 열쇠가 딱 생겨요 예 아오 렉시다 빨리 가자 들이자 여기에 연수가 더 와줄까요? 제가 아직 하는지 알아요 다 알으세요 죄송합니다 잘하는 척했어 괜찮아요 오 잘 알았네요 열쇠를 구했습니다 열쇠를 열쇠를 아이템에서 빼면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건 차원술이에요 헤어링 나비가 도와주는거에요 이걸 이렇게 딱 뭔가 찾았죠 그럼 누르면 여기 뭐가 있어 지금부터 보여줄게 우와 다리가 삼켰어요 우리가 지금 저번에 게임 오버가 되가지고 세이브한데부터 나왔거든요 시간이 다 되가지고 시간이 다 되가지고 오 잘하는데 누나 에이 열쇠를 획득했어요 에이 에이 에이를 다시 눌러야돼요 또 에이 에이 피디를 에이 뭔가를 회복 회복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뭐가 없네요 어이구 아프겠다 그럼 불에다가 우리 미안해 슈퍼마리오 이따가 통조림을 먹여줄게 네 어서 통조리 오 이거부터 어려워요 네 이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연소가 알겠어요 이건 알지마 아 이걸 들어보세요 네 어 전 이렇게 생각드렸어요 이거는 이걸 못 밀어요 진짜 슈퍼마이 이것도 그래요 안돼 아 이거 옮길 수 있지 에이브 어이 아깝다 에이 버튼이 뭐예요 아 아 여기 오 됐다 됐다 이거에 아무것도 없어 뭔가를 이미 숨겨져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거 걔도 막 확인해야되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해봐 연소한테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아 비켰다 저기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새로운거 발견했는데 어디갔지 에이 그냥 병문인가 새로운거 발견했는데 우와 진짜 비밀이 숨겨져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근데 여기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제가 생각해 여기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떨까? 여기에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여기 말이야 옆에 좀 차원수를 사용하고 나니까 던지는 거겠죠? 왜 안돼요 이렇게 되나? 뭔데요? 이렇게 되거나 하나 하나 하얘하 쯧? 어쩔까 안되지? 너가 다녀올 수 없잖아 안되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네 비밀이 아니었을 수가 있어 이거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응 저는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곳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다른 곳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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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Mull 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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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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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안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돼요 근데 저는요 1번이야 2번은 다 켜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알겠는데 아예 내 롯 cruise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따라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이 가짜 문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에서 뭔지 알아요 죄송해요 길이 있어요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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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인지 알았어요 여기 길이 있어요 A를 좀 멈춰주실래요? 저기 길이 있어요 잘 찾았죠? 네 우와 이쪽은 가짜 문이었네 A로 가서 연수가 찾아냈어요 연수가 찾아냈어요 연수가 찾아냈어요 와 이런거 봐 A 여기 파인바카드 이건 뭘까요? 여기는 뭐가 숨겨져 있어 여기 여기는 특별히 숨겨져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러게 여기는 특별히 숨겨져 있는 거 어? 그 카드로 뭘 할 수 있나? 한번 제가 더하게 들어가 볼게요 licher 서비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저거는 안나? 그래요? 죄송해요 저기 껍질 밖에 없어요 맨날 옹금옹금 하얀마를 생각해 발랐자 저쪽으로 아 치솟 치솟아 치솟아 안되데요 많이 없어요 어이 너무 아껴놓았던거 없어졌잖아 어이 어 잘못 눌렀다 이렇게 눌려가 이렇게 아 안되네 어이 제 문 진짜 어떡해 그럼 또 다 내리겠네 너무 수족이 있길래 이 문이 같이 하는 문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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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왜 이렇게 편해봐요 여기 이쪽 안에 뭐가 이렇게 에이 이쪽에는 뭐 lectern하고 있네요 이쪽에 뭐가 있네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쪽에 들어가는게 이쪽에 들어가서 이 물을 들리지 않나요? 너무 뭔가 손가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손가져 있는 것 같아요 물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안나를 사용해서 파이어 다음 이거만 알맹다 피디가 부족해요 전요 저 생각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계속 계속 해도 안되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저 생각에는 이 가짜물리 가짜물리 수가 없는게 네 어디 있어요? 한 번은 염색이 없어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우리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저도 이런 생각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손가져 있을까 여기에서 뭐가 손가져 있을까 여기에서 왜 이렇게 어떻게 하죠? 연수 있는건 잘해요 피지가 없는데 어디? 피지직 피지직 넘어트릭 사다리 가있어 사다리 에이블 부터가 있으니까 사다리가 있었는데 에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으면 돼요 가봐요 네 해당을 해야돼요 그래요? PD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근데 저 PD가 아 아 와 에 에 에 도망가요 거 그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리 그냥 기는건데요? 오리 그냥 기는건데요? 목숨이 많이 있어야지 기는건데 참 신기하네요 색이 다 뭐지? 음 음 음 응 먼저! 잘했어요! 1 2 3 3 4 다리 신기하다 역시나 페이퍼 슈퍼마이어 신기해요 신기한게 참이에요 슈퍼마이어 기능은 신기해요 슈퍼마이어 기능은 신기해요 아 슈퍼마이어 아 슈퍼마이어 다리 들어가면 돼요 다리 들어가요 세이브 박스 균기면 되지 닫겠어요 이미 어 헥! 목소리 별로 없는데? 슈퍼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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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가 해줄게요 연수가 이런 걸 잘해서요 이번에도 왜요? 아 어떻게 해 이렇게 착할 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떡해. 근데 어떻게 하면 반번도 안해서 다행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